제목 뭐람? 어? 최애지다! 아, 노! 노! 너 베개에서 뿌려놨는데 아, 근데 베개에서는 안 나던데? 근데 뿌려놨어 너가 너도 잠 못 잔다 해서 형이 생각해서 너 없을 때 형도 잠 못 잔다고 들었는데 너 침대 근처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뿌리겠다고 했지 얼마 이렇게 많지도 않은 용량인데 너무 좋다 뭐 그렇게 올릴 때 내 이름 뒤에 이렇게 화난 이거 이모티콘 근데 애초에 그거는 형이 지금 형 폰에 저장돼 있는 내 이름을 그거를 바꿔야 좀 근데 그거는 뭔가 이제 정이 생겼어 정이 들었어 그래서 아찍찍을 바꿀 수가 없어 음 그게 그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강현 이렇게 해놓으면 어, 뭔가 되게 정... 거리가 확 들 것 같은 느낌 어쩔지 아니, 강현이라고 애초에 저장을 왜 해요? 그러면? 형부라 저장하면 되지 아니, 그러면 아예 안 받을 것 같아 영훈 강현 새로운 최애예요? 아니요, 새로운 최애 아니고 저는 최애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최애라고 최애끼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, 그치, 그치 아닌 사람끼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정도는 오해하시지 말라고 네네 우애지 이런 건 어때? 우애지는 뭐 괜찮네 아, 그런 거? 차야지 형은 어떻게 보면 아, 그래 두 번째야? 어 2인자 아 진짜? 당연히 당연히 회사 있어야죠 응, 회사 있을 거 어머 어머 아니, 이거 묻어가지고 그냥 말로 해주세요 아니, 나는 왜 자꾸 우리는 이렇게 다가가는데 응 자꾸 그렇게 밀어내면 아니, 그러니까 나는 근데 나는 해봐야 할 게 나서 아니, 그러니까 나는 근데 그럴수록 더 매력을 느껴 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해줬다고 응 막 바로 나한테 넘어오는 그런 쉬운 사람이었다면 너가 그랬으면 나는 너를 안 좋아했을 텐데 그렇지, 그렇지 원래 좋아하는 사람한테 더 틱틱대는 거래요 뭐야 형이 나한테 틱틱대는 건 아니, 너가 틱틱대잖아 내가 형한테 틱틱대는 거야 어, 그런 거지 밀땅에 땅은 없는 강연구 아, 밀고 당기긴데 땅은 없고 밀기만 일본 갔을 때 푸딩 호텔 냉장고에 두고 왔어요 아 원래 그 또 일본의 편의점이 되게 좋잖아요 응 거기서 저도 막 이것저것 그러니까 일본 처음 갔을 때 이것저것 엄청 많이 산 다음에 거의 다 두고 왔어 귀여워 아니, 귀엽다고 그냥 아, 이거 얼마 넘치 않은 나의 모래시계 소리가 틀려 호둔 그리 아, 호둔 그리 아, 호둔 그리 아, 호둔 그리 아, 이게 또 제대로 들어갈라 알겠어, 그럼 야, 지금 진짜 다 너무 좋은데? 진짜 좋아 완전 멋있다 진짜 좋아 진짜 다들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치셔 진짜 진짜 솔직하죠, 우리 우리들 진짜 진짜 진짜로 너와 너 너 내가 작게 할게 엄청 작게 나 신경 써, 나 신경 써 사랑해 너와 나 사이에 반복된 중돌이 아니, 이게 또 이렇게 음성 처음에 크게 하면은 내가 아니, 형 말고 내가 그러니까 하면은 이상해 내가 이상하다, 형 한 번 해봐 할 수 있어 아니야, 아니야 공 가서 제 파트 불러드릴게요 너 파트? 야야 아니, 뭐해 왜 내 무대를 자꾸 망쳐 아니, 넌 톱소리를 했잖아 한 번 더 해줘 야, 야 너 너 어, 뭐해 이렇잖아 형태야, 나 페이스를 잃었잖아 음... 맞아 괜찮아 아니, 괜찮아 왜 형이 자꾸 부담을 줘 아니, 그게 아니라 아니, 너가 장난으로 난 그냥 장난으로 재밌게 하고 싶은 건데 아, 그런 거야 괜찮아 너 좋아, 계속 이러니까 난 저는 유부들한테 말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발라드를 거의 안 들어요 그래서 다 추억도 제가 스트리밍을 거의 안 했어요 아, 진짜? 네, 다 추억 저희 노래이긴 하지만 근데 정말 많이 들었죠 정말 많이 들었는데 다른 노래들에 비해서는 좀 적겠죠 아, 진짜? 근데 이프는 제가 진짜 좋아해요 아, 진짜 솔로 있어가지고 아니, 아니요 이미 넌 열려있어 이렇게 열려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가잖아요 목으로 근데 넌 그냥 이미 시작이 이렇게 가져가니까 넌 내가 벌써 타고난 보컬이야 너 노래해 감사합니다 응급실 응급실 삑살이 내가 난 거를 위부들이 들으셨어요 할인이 먼저 내고 그 다음 내가 냈게 아, 그치 그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근데 어느 정도 두려워는 해야 돼 긴장감을 가지고 가야 돼 텐션을 그래야 공음이 올라가 아, 그래요? 너무 아예 긴장감을 풀면 바로 이제 음이탈이 나는 거지 음 그것도 유의해줘 오케이 네 아, 그러면서 느낀 게 강현이가 기타를 진짜 잘 치는구나 음 하지마요 소울이 있구나 하지마 진짜 싫어해 알았어 안 할게 진짜 안 해 아, 그러니까 소울이 있구나 하지마 잠시만요 그 밤은 널 닮아 매일 찾아오고 나의 밤은 널 따라 아침을 맞이해 아무것도 없던 나인데 안전하다 생각하며 나왔는데 난 떨어지네 이건 위험해 깊은 절벽 가락차 불까지 하나가 없네 깊은 나락해 내 맘도 두둥댕 난 모든 걸 집 밟고 뒤 자택을 떠났니 응